신대방역 쪽에 있는 천에 70 투룸입니다. 연식은 오래됐고요. 연식은 오래됐지만 지금 장판이랑 벽지랑 창문까지 새로 수리가 됐고요. 이 정도 연식이면 옵션이 아예 없는데 벽걸이 에어컨이 있네요. 전 세입자분이 두고 가신 건지는 원래 옵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화장실도 바닥이랑 새로 한 것 같습니다. 천에 70 치고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천에 70 치고 크기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. 신대방역에서 한 6분 정도? 언덕 없이 평지고요. 그래서 방 두 개가 크지는 않지만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40 정도 나오고요. 이 벽에서 저 벽까지는 3m 나옵니다. 2m 41m. 그리고 여기가 차라리... 아 주방이... 아이고... 레이저르페... 거실은... 거실은 요 벽에서 이렇게가 3m가 나옵니다. 3m가 나오고요. 여기 방이 2m 40에... 2m 42, 3m... 양쪽 방 크기가 비슷해요. 양쪽 방 크기가 비슷하고 거실은 좀 있는 편이고 화장실은 수리되어 있고 에어폰까지 있고요. 나머지 옵션은 없고... 그래서 여기는 물론 뭐... 짐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큰 방이 딱히 없고 양쪽 방 크기가 비슷해서 각 방 쓰실 분들한테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역에서 좀 멀어도 되면 천에 잘하면 60 정도로도 또 찾아볼만 한데 여기는 그래도 화장실... 화장실에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나을 것도 같네요. 여기까지 싱크대도 새로 했네요.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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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